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톰 콜리라는 분이고요. 미국 회계법원의 대표이며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이 톰 콜리가 말하는 부자,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공통되게 발견된 세 가지 특징은 과연 뭘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위험, 감수자다. 성공한 사람들은 위험, 감수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서 몸을 사리는 위험을 성공한 사람들은 기꺼이 감수합니다. 이 위험이라는 것이 성공의 필수 요소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패할까 봐,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위험을 가구죠. 피하죠. 또 실제로 부모님이나 학교나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 물어봐도 위험한 짓을 왜 해? 위험은 피해야 된다고 알게 모르게 교육받았고 주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 위험을 피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요. 도박군들이 감수하는 위험이 아닙니다. 도박군들이 감수하는 위험이란 대체 뭐죠? 이런 거죠. 말 그대로 뭐 이런 거예요. 이번에 뭐 숫자 2가 나오면 너에게 두 배의 상금을 줄게. 이런 식으로 정말 불확실한, 불확실하고 정말 운적인 요소에 완전히 맡겨진 그런 것에 베팅을 하고 승부순을 띄우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 성공한 사람들이 감수하는 위험이 아닙니다. 어쩌면 실패한 사람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공한 사람들은 도박군들이 말하는, 도박군들이 감수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떤 위험을 감수하느냐? 성공한 사람들이 감수하는 위험은 바로 계산된 위험입니다. 계산된 위험.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된 위험이에요. 위험이 수반된 계획을 추진할 때 이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변수들을 조사합니다. 이게 과연 정말 안전할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면 몇 퍼센트 손실을 보게 되는 거지? 이런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변수들을 조사한 뒤에 내가 이것을 감수할 수 있으면, 위험의 크기를 감수할 수 있으면 기꺼이 베팅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도저히 계산도 어렵고 위험이 어떻게 펼칠지 모르겠다 이러면 베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계산된 위험만을 감수한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시나리오를 모두 검토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카지노, 도박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베팅을 하는 거예요. 뭐 운에 맡기는 거 아니야? 하고 쑥 베팅하는 거죠. 그리고 운에 의해서 내가 가진 모든 돈을 잃게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위험도 감수하지 않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이 감수하는 위험은 성공한 사람들이 감수하는 위험과 다른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는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향한다. 집중과 끈기, 인내 이 세 가지는 성공한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 집중과 끈기, 인내 중에서 톰클린은 특히 인내와 습득하기 가장 어려운 특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성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성공이 일어지지는 않아요.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배고프자가 됐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성공에는 이 과정이 우상형을 쭉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좋고 오늘 좋고 내일도 좋고 이래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성공을 하다가도 꼬꾸라지는 때가 있고 다시 또 반대에서 올라가는 때가 있다는 거죠. 성공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는 날도 있지만 안 되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우리 삶이 내가 어떤 걸 성취하고 목표를 이루고 이런 날이 많나요? 대부분은 그냥 실패하는 날들이 많죠. 안 되다가 어쩌다 한 번 운이 좋아서 혹은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루고 싶은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 행복에 또 며칠도 사는 거고 이런 삶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성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이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다 실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상황이 안 풀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이거는 보통 그래요.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10%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안 풀리고 큰 좌절감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이 일을 도전해야 되는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나 하는 이유들을 찾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인내심을 갖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적인 시선으로 이 일을 바라본다는 거죠. 성공이 이루어지려면 보통 몇 년이 걸리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해서 조급하지 않아요. 성공에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고 이러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성공한 사람은 모두 인내의 고통을 경험하고 커넬 샌드스 같은 경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60대 중반이 넘어서야 KFC, 닭 레시피, 치킨 레시피를 팔아서 큰 성공을 거두죠.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인내의 고통을 경험했고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냥 뭐 어쩌다 한번 해봤는데 그게 뭐 잘 됐다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인내심을 키워야 됩니다. 그냥 막 내가 어떻게 아이템 잘 찾아서 한두 번 해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내가 과연 성공 중간에 찾아오는 실패, 좌절, 고통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죠. 장애물에 부딪히면요. 해결책을 찾아 반향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포기해야 되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도전했다가 안 되잖아요? 이것들을 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하지 말라는 하늘의 뜻이구나 하고서 그 일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아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구나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성공의 확률이 점점 높여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들어봐서 성공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 실패에 딱 부딪히고 이거 안 되나 보네 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결국 행운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계획이 아닌 결과로 말한다 입니다. 계획이 아닌 결과로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의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당신도 그렇게 하면 당신에 대한 신뢰가 확산되고 확신이 강화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신뢰를 쌓으면 이 신뢰는 그때 한번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강화되고 확산된다는 것을 성공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성공한 사람들은 그 당신들에게 성공한 사람들의 파트너들이죠. 그 파트너들은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임무를 기꺼이 맡기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이 맡겨지면서 더 많은 기회들이 찾아오게 되면서 그 사람은 결국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되 항상 그보다 더 많이 하려는 습관을 가진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보다 더 해냄으로써 어렵지 않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일을 끝내면 사람들에게 우아라는 탄성을 듣게 된다. 톰 콜린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얘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영상을 3개씩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성장일기는 하루에 영상 3개씩 올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영상이 3개씩 오르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계시겠죠.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촬영을 못했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핑계로 되면서 하루에 1개씩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죠. 저에 대해서 이 사람은 3개씩 올리나는데 결국 1개씩밖에 못 올리네. 이러면서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당연히 깎이겠죠. 깎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길 기회가 있거나 이 사람한테 어떤 걸 의뢰할 기회가 있어도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 때문에 일을 맡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3개씩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루에 4개씩을 올려요. 이러면 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3개씩 영상 올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4개씩 올리냐 이런 생각하시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와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이런 행동들을 보고 저희가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 하고서 일을 맡기게 되겠죠. 그렇게 점점 저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일과 함께 기회가 찾아오면서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통골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갖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게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공통된 특징이라는 겁니다. 성공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반대예요. 처음에 우파를 너무 높게 잡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신뢰를 잃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더 많은 기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결국 성공의 가능성 순전 줄여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톰 콜리가 이번 영상에서 얘기하는 부자들에게서 발견한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위험 감수자다. 두 번째 부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향한다. 세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계획이 아닌 결과로 말한다. 이 세 가지 특징을 한번 되짚어보시고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가 그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나는 인내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내가 가진 성공의 가능성을 조금 더 현실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들에게 발견한 세 가지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